오늘은 되게 중요한 손님이 오십니다 제가 여행하다가 저를 엄청 샷아웃 해주신 가수분이 있는데 강민경 누나라고 다비치의 러시아에서 해외하고 있었는데 댓글을 남겨서 제가 그거 새벽 3시인가 봤거든요 그 깜짝 놀래가지고 대댓글 엄청 달고 그랬던 기억이 벌써 3년 전인데 드디어 오늘 여행을 갑니다 다비치 두 분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게 어떤가 야우 마리아 너무 긴장돼 아무래도 오늘 만나서 연객을 짜드렸습니다 유튜브 시작한 일의 최대 위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여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친해지긴 했는데 이혜린 님은 처음 보고 홍인 안녕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좋은 냄새나? 어? 이거 막 뿌렸지? 방향제 많이 뿌렸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마 대표 각준빙이고 너무 예쁘다 되게 검살맞게 해 놓는구나 이거 프리geord Muslim 이거 받은 건데 그냥 둔 거예요. 뭐예요? 네? 아 이거 자전거예요, 자전거. 오토바이가 아니고? 네네. 그냥 이거. 떡. 떡이요? 아니 모찌인데. 모찌 먹어? 이런 디저트 줘. 아 안 먹어봤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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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후드티랑 제가 굿즈인데. 어 그래 주려고요? 네 이거. 감사합니다. 뭐 일과식으로 다 준비했거든요. 우와 진짜? 그 반지법이랑 후드 있는데 뭐 다. 난 반지법. 저도 후드. 어 그럼 이 색은요? 이것도 드릴게요. 네네. 너 3일 2월 6일이었어? 아 네. 그럼 너 혜연이랑 그 별자리 똑같다. 어? 물병? 물병. 맞아요. 저 물병이랑 여행도 많이 했어요. 어? 또 남겨내려고. 뭐라고? 어 너무 신기하다. 실물을 보니까. 저도 천병. 너무 신기하다. 아 맞다 그러니까. 처음 영상으로 하잖아. 어 근데 좀 배가 들어갔다. 다이어트 해가지고. 그치? 배가 들어갔어. 티가 나네. 어.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이런 거 해가지고 찍는 거야? 시간이 설립이 없어서. 아니 그래서 되게 밭하니까. 밭하니까 나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. 나는 홍콩을 엄청 가고 싶다고 막 계속 강추를 했는데. 안 그래도 그러셔가지고. 딱히 계획은 안 하고 가는데. 그래서 홍콩으로 가면 될까요?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홍콩 가자. 홍콩 좋아요. 홍콩 많이 가셨어요. 우리 한 번 가봤어. 우리 옛날에. 저도 한 번 가봤어요. 저도 근데. 작년에 갔다 왔어요. 아 진짜? 근데 프로그램 촬영으로 갔어요. 근데 우리 이게 지금 가능한 거야? 우리 지금. 이틀. 어. 그거밖에 안 나왔는데. 그리고 호텔.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. 아니 근데 저는 원래 호텔은 그날 정하여서. 예약하긴 하는데. 그래 보자. 아 노트북 들고 다니죠? 그럼 근데. 준비나 버짓이 얼마야 우리? 저는 주빈이랑 같이 말하면 무한인데. 어? 진짜? 네. 거짓말하는 거 알지? 회사에 전화해서 PPL 좀 물어볼게. 나는 근데 내가 너한테. 너무 고마운 게 많아가지고. 내가 네 걸 보고 진짜 힘을 너무 많이 얻어서. 코로나 때. 러시아 영상 보고. 주빈이가 막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시작할 때. 내가 나도 그때 이제 그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야. 근데 내가. 뭐 이렇게 댓글 달아서 너무 힘이 난다고. 힘 내라고. 뭐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았었어. 그래서 엄청 좋아했다. 어 좋아했다. 비행기가 생각보다 좋은 시간대가 없어요. 어 진짜? 오후 3시가 제일 빠른 거라서. 내일 모레. 내일 모레 아니면 내일 늦은 밤 비행기도 있긴 한데. 근데 시간이 되세요? 내일 밤에? 내일 밤 11시 비행기. 일요일 밤은? 일요일 밤은 많아요. 어 그럼 그렇게 할까? 일요일 밤 11시 비행기. 어. 더 딱? 어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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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. 8시 20분 비행기는 있어요. 그러니까 이코노미로 하면 안 나왔는데 비즈니스라고 나와요. 좋은데? 그래 그러면 우리가 비즈니스 티켓을 낼게. 아냐 아냐 제가 쓸게요.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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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 아냐 아냐 아냐. 아니 근데 홍콩 비즈니스는 할만해요. 그러니까 생각하는 가격도 훨씬 안 비싸요. 그러니까 그런 가격도 낼게요. 그러니까 제가 낼게요. 그러니까 제가 낼게요. 저렴하니까 이걸 내가 내고. 아냐 아냐 아냐. 거기서 숙소를 줬어. 그건만 이렇게 하자. 우리가 비행기 호텔 다 들게. 그리고 니가 루트를 짜. 그래 어때? 아냐 아냐 제가 낼 테니까 루트를 짜주세요. 아냐 아냐 아냐. 아니 3일이니까 하루 제가 짜고 하루. 그러니까 일정을 제가 사실 많이 안 잡아서. 네. 첫날 정도 제가 짤 수 있는데. 제가 가고 싶은데 하나 찾아놓긴 했어요. 어딘데? 그 핑크 돌고래를 볼 수 있는 마을이 있어요. 실제 도움. 도움. 그런 거 너무 좋다. 근데 그거는 보람결이 굉장히. 운이 좋은 사람만 볼 수 있다고 해서. 그 배를 타? 네. 오. 핑크 돌고래? 좋아. 너무 좋아. 오. 너무 귀여워. 그 마을이 있어서 그 마을 여행을 한 번 하면. 너무 좋아. 카트 준비는 우리가 낼게. 아냐 아냐. 비행기는 지금 그냥 해버릴게. 그래. 그래. 우리가 좋아. 저는 카트 뱅킹이 있잖아. 비밀. 텔레뱅킹이란 말 되게 오랜만에 듣긴 하네요. 뭐라고 그러지? 아. 카카오페이 이런 걸로. 텔레뱅킹. 텔레뱅킹은 진짜로 전화를 하는 거잖아. 아 맞네. 텔레뱅킹 아니야. 옛날에. 초등학교 때 엄마가 부산은행 그거.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? 호텔을 내주세요. 그래. 호텔. 호텔 내고 밥 사주고. 그러면 되겠다. 비행기만. 비행기만. 그래. 최고 최고. 됐어. 김빈아 그럼 우리가 내는 거니까 5성급 잡는다. 네? 욱상 없나? 없어. 포시즌이 욱상이네. 포시즌은 진짜 안 가봤어요. 제가 숙소 예약할 때도 막 5성급 리뷰한다고 가끔 찍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도 포시즌 제외하고 찍어요. 가격을 지금 봐 볼게. 있다. 여기 있다. 90만 원. 1박에 있다. 근데 홍콩이 지금 날씨가 어떤가? 그냥 뭐 이렇게. 운동 날씨 어때? 어? 뭔가 스마트해. 집일도 해. 이게 스마트에요? 너 지금 스마트하다. 나 저렇게 사는 사람 처음 봤어. 나도 처음 봤어. 진짜? 너 되게 빠르다. 일단 비행기는 이때까지 나와서. 오케이. 비행기만 했으면 이제 가도 되나? 홍콩이 이틀 뒤에 바로. 어 그러네. 좀 이따 봐. 내일 모레 봐. 네네. 고마워 이거. 안녕. 안녕. 카메라 보고 인사했어. 안녕. 안녕. 도착했습니다. 도착했습니다. 바로 그냥 구워 불러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. 마마 때문에. 마마 때문에. 저 마마 진짜 좋아했거든요. 진짜? MKMF때부터 맨날 직관하고. 누가 봤나 막. 상 분석하고. 그런 사람이랑 왔다니 너무 좋다. 너무 예뻐. 뭐야? 크리스마스 아임데 일루미네이션 이쁘어? 한번도. 보면서 감흥을 느낀 적이 없는데. 저는 공항에 이런 거 없어도 감정을 느낀 적이 없는데. 신기하다. 우버가 없나 본데 여기는. 아 공항은 우버가 안 불러지나봐요. 아 그래. 헬로. 포시즌스 호텔. 레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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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제가 찍어드릴게요 이거. 진짜? 저 사진 잘 찍어요. 그럼 우리가 투샷이 없어. 우리 사진이랑 우리 릴스 하나 찍어줄게. 릴스도 아세요? 아니 안 하는데 한 번 해보려고. 같이 하자 셋이. 저 그런 거 안 하는 간지가 좀 있어가지고. 이렇게 숫자를 정해주거든요. 이번이 이제 포시즌스 쪽 가는 사람들. 그리고 여기는 짐 시르면 짐 시리는 비용 따로 줘야 돼요. 진짜? 네 홍콩은. 그럼 내가 스스로 싫으면. 네? 내가 스스로 싫으면. 근데 우리 이거 캐리어 3개 둘까? 들어갈려나? 그래? 안 될 거 같지? 안 될 거 같은데?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지? 테트리스는 못 하시네. 아니 이거 열고 가시려고 그러는 거야. 설마. 그래? 이스 오케이? 이것도 되나? 설마 이것도? 그런 거 같아. 나 이거 들고 달라고 그랬는데? 뭐야 이 테트리스 기재죠? 왜 이러지?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? 내가 박수 칠 게 아니라. 지금 박수 칠 때가 안 돼. 레이홉. 포시즌. 포시즌 플리즈. 여기는 어차피 다 미터기로 갑니다. 근데 진짜. 한 명 감시해야 될 거 같은데? 내가 계속 저거. 아 내 거 넣지 말 걸. 야 너 거. 내 거 작아가지고. 저 옷 저기 단대? 너도 이런 거 안 불안하니? 너도 멋있네. 저 불안해요. 비빈이 S야? 왔다 갔다 해요. NS. 근데 저거는 N이고 S고가 아니고. 그냥 떨어졌어요. 거기서 MBTI가 나올. 좀 더 갔잖아. 걱정되네요. 이제 다가가는데. 안 떨어졌어요. 멀쩡해. 아 진짜요? 와. 스케일 봐. 또제 또제. 또제가 뭐야? 땡큐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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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신기하다. 너무 예뻐. 감사합니다 진짜. 너무 재밌다. 우리도 처음 와봐. 너가 24시간 만다고? 헬스가 24시간 만했네? 다 해? 나 여행와도 진짜 안해. 아 진짜? 전 여행 안와도 안 하죠. 고속 1세 비터야. 아.. 왜 이렇게 바른다? 벌써 도착이야? 영화만 맞춰졌지 우리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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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아우시만 잘 있을게요 방 감사합니다 아우시만 인증샷 보내주세요 이야 뭐야 이런 건? 도자기들이 있어 여기가 한국에서 가장 비싼 숙소입니다 다비치 누나들이 쏘는 최상급 호텔 와 나 좀 평소에 숙소 좋다 좋다 하는데 얘는 진짜 어나들 레벨인데? 일단은 화장실부터 보겠습니다 크으으으으핡 뒤진다 진짜 진짜 뭘 몇 번 더 내겠는데 이거? 우와 방 신발 벗고 들어갔다 이건 와 방 미쳤는데? 이거 커튼인가? 우와 야 오션뷰가 미친놈인데 야 내 얼굴밖에 한 번도 어떡하냐 이거 먹어도 되는건가? 장식인가? 설마 그건가? 오메니티인가? 야 부생충에 나오는 수겠다 진짜 박소담신인 것 같아 지금 다비치 매우면 앨범 다 사야겠다 뷔졌네 너무 잘했다 진짜 폭신하네 도제 헬로 주시 주주 자산아 아 드라카스 퍼페? 예스 예스 엄청 고급짜네 진짜 이렇게 뻔뻔거리네 고급짜뻔쩍거리네 고고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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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거 뭐야 밥도 있네 밥이 약간 멈출 수가 없어 조식 이 정도로 많은거 처음 본다 뭐야 이거 밖에 안돼 고급짜뻔 이거 한 두 번째 아 두 번째 아 두 번째 아 단닭두 음 와 맛있다 왜 딤성 하나도 없어? 다 먹었다 빨리 먹었다 자 본 침대 중에 제일 좋네 지금 홍콩 와서 한 개 밥 먹고 자고 아 나갔다 가야되는데 이불이 너무 좋다 여기가 이제 룸킹힌이라는 예약해야만 갈수 있는 식당인데 드레스코드가 있어요 긴바지에 운동화 세련된 옷 어우 꾸미고 오셨구나 야 근데 우리 오늘 약간 징크가 아니니? 커플로? 위 북드 스캔? 스캔 스캔이요? 캥캥캥캥 캥캥캥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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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빈티지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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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샴페인도 이렇게 줘요? 응 블렌딩으로 블렌딩을 사용하지 않아요 크리스피 크리스피 크리스피하다는 표현이 뭔지 알겠어 어떻게 크리스피하지? 먹어봐 크리스피? 아니요 리퀴드한데요? 이지저린크스 음 근데 밥 먹을 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진짜 크리스피하면서 와 오 맛있다 맛있지? 바디감이 좋은데요 덤플링이랑 페어링해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먹자 바꿔드릴까요? 그냥? 아니 아니 이거 진짜 일당이네 그럼 다 드세요 ㅋㅋㅋㅋ 죄송합니다 네 제가 먹을 수 있을까요? 네 당연히 랍스터땀 랍스터땀 네 3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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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2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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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집에 가져가고 싶다 이거 두 개야? 2스피 4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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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스피 5스피 이거 두 개야? 야 준비가 뭐 그 거 맛있겠다 준비 입고 그 혹시 몰라서 또 달라고 할까봐 아니야 술젤거 다 들이킨거 보니까 이제 하나 더 시켰어요 아니 이거 너무 이쁘다 이것도 보여 스피 스텔라 준비가 들어 봐 나도 사이치워줄게. 너무 못착해. 너무 귀여워. 아 피구나. 뜨겁지? 나 이거 안 먹을래. 뭐 먹었는데? 이거? 랍스타. 랍스타, 랍스타. 이거지, 랍스타, 랍스타. 귀를 맛보다 줘? 맛있어? 사라졌어요. 진짜 녹는다, 이게. 아, 부드럽다고? 부드러운 게 과하다. 아, 과해요. 뭔가 씹는 맛이 안 느껴져. 이렇게 불어봤자 소용이 없잖아. 안에가 밀려나와요. 은빈아, 씹자면 되게 좋은데 나 그냥 넘긴 거 같아. 아, 뜨거웠어. 몰랐네. 어쩐지 그냥 사라지지, 내가. 아니야, 안 뜨거워. 뜨거워, 안 해, 뜨거워. 안 뜨거워. 안 뜨거워? 너 지문이 없는 거 아니야? 지문이 없진 않아. 맛있지? 안 뜨거워. 안 뜨거워. 안 뜨거워. 준비 나. 네? 뜨거울 거 같아. 좀 조심해. 괜찮아? 뜨겁지? 전살 하하 하하 우와 아니 저 우버를 불렀는데 테슬라가 왔네요 널 일부러 그런거야? 또 연예인들 모시는데 의도치 않게 와 네비 엄청 크다 헬로우 도 스피크 인도네시아? 예 그곳에 가고 그곳에 가고 그곳은 유명한 곳이에요 유명한 곳? 여행을 보면 뭐지 그냥 가려고 하는 곳에 가고 아니 그냥 local 곳에 가고 네 여기가 아는 곳이에요 아는 곳에 가고 네 왕콕 왕콕이 왔어요 진짜 원컷? 원컷 무슨 원컷야? 움빠룸파 움빠룸파 움빠룸파? 움빠룸파 피크? 피크닉? 히크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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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에 갔을 때 홍콩의 날씨가 있어요 날씨가 있어요 움빠룸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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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갈까요? 바꿔서 갈게요 너 이름이 뭐예요? 앤토니 감사합니다 로컬 곳을 볼게요 로컬 곳을 볼게요 로컬 곳은요 아니요 움빠룸파 봐봐요 리액션이 다들 놀랜다니까요 내가 없는 게 아니야 여행 처음 본 사람 같아요 되게 신기해요 아까 기둥 보고도 신기해하고 되게 재밌어요 점점 해가 떠 점점 해가 떠 점점 해가 떠 홍콩에 두 개 해가 떴네요 해리언니 해 나 해 맞춰봐 해리포터? 아니 한글이라고 해리야다겠어 해처럼 빛날이 해처럼 빛나면 이름을 이행시로 지은 거예요 우리 엄마아빠 지금 아니아니 하루룰라야? 근데 또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? 나 민경이잖아 얘 모르게 난 한창 등 웃음민의 웃음경 웃음민의 웃음경이야? 웃음민의 웃음경이야? 내 웃음경 우리 빛날 게 없는 우리 둘 다 근데 우리 이름 뭐야? 우리 팀 이름 뭐야? 다 빛지? 그 뜻이 뭐야? 세상을 우리는 다 빛주겠다 그러니까 다 빛날 한 거야 다 빛날 한 거야 뭐야 이 형들도 빛날 것 같은데 무슨 일 무슨 터에 무슨 일이지? 뭐야 뭐야? 여기 찍어 우리 찍지마 형 여기 찍어 들어가서 저는 오히려 여행하면서 이런 건 많이 봤어도 이런 사람은 처음 봐서 내 학교? 왼쪽 학교 찍었어? 아니아니 아니 안 찍었는데 이거 학교지?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런 거 안 찍냐고 그리고 그런 거 따라하지 뭐? 뭐? 저스트 리액트 죄송? 야 너무냐 너무 걱정해 너무너무 드라이한데 홍콩 스트리트 야 야 주인아 두껏 봐 나무에 꽃핀 거 대박이네 오 진짜 여기 이 스트리트 아 선생님 하찬데 추천해 주셨네 아 요게 그 저 여기 왔었는데 여기가 그 홍콩식 숙소 있잖아요 그 영화에 나오는 오 그거 찍은 곳이야 그 중경상림 here? 중경상림 중경상림 I have no idea what I was talking about 중경상림 비슷할텐데 종니성 아 짐사초이 아 짐사초이 아 not here But looks like same right? No 아 아 왔다 Oh there Yeah 준빈아 저기 봐봐 저 동그란 거 보여? 네 저기 와플 아니 언니 어? 술 많이 먹었어 Thank you See you Anthony Bye bye Thank you 일단은 그러면 에그 와플을 먹을까요? 어 좋아 좋아 어 여기 에그 와플집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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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가자 저거 가자 저거 여기 사진 찍으면 잘 나오겠다 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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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홍콩인들 초콜릿 초콜릿 노 초콜릿 노멀 이거 이거 14 14 216호 아 아 5분정 하하하 왜 나한테 계속 중국어 쓰지? 한국어 쓰지 한국어 쓰지 노 노 아 아 또지애 오 아 또지애 우와 귀여워 아 아 귀여워 아 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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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자기도 일상하고도 다 아유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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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주 빨리 사와 가자 된게 많은 이유가 있네 너무 예쁘다고 둘이 다 아까 너무 예쁘잖아 이건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건데 안 예뻐? 안 예뻐? 이 컬러랑 이 컬러랑 이렇게 합쳐진 게 안 예뻐? 이거 살짝 보이는 버스 너 혼자 왔는데 지금 뭐 했어? 숙소에 누워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야야 저거 찍어야 됐습니다 뭐요? 봉사장이요? 아니요 아파트 새카메라 빨리 걸려있고 이런 느낌 저런게 청킹멘션이라고 뭔데? 설명해줘 그 옛날에 숙소가 딱딱 붙여가지고 집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요정도 위치에 저정도 숙소면 10억이 넘죠 비싼데요? 너무 예쁘게 나와 사진 어머 나 작가야? 어머 나 미쳤어 이렇게까지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여행을 여기 나왔어 아 저 커피집? 좋다 좋다 예쁘다 예쁘다 너무 예쁘게 나와 너무 예쁘게 나와 너무 예쁘게 나와 따뜻한 거 시켰어요? 아니 차가운 건데 얼음이 없는 아이스 왜냐하면 이게 얼음이 들어가면 얼음이 계속 희석이 되잖아 너 내 말 듣고 있어? 네 이 정도면 너무 좋은데? 우와 꽃발꽃 우와 야 아까 봤던 꽃이잖아 우리 두 번 보고 놀라진 않아 우리를 너무 눌러보는 거 아니야? 어 바다 냄새 저 해적선 같은 게 뭐야? 신기하네 해적선 해적선이 있네? 해적선이잖아 어디? 저거 저거 야 사진 찍자 지금 남이 벌써 뛰어가는데? 야 이봐 야 소규모로 가능한가 봐 이거 우리 타자 네네 알겠어 제가 다 타 볼게 그러니까 침착하고 아 저 사람 타네 아 근데 순빈이 아니 순빈이 저 중국인 아니에요 순빈아 순빈? 순빈? 와우 감사합니다 우와 우유가 녹는다 너무 맛있는데? 응 아 왜 두 개 샀어 나 나 나 언니 한입만 아 이거 타는 게 아닌 거 같은데? 근데 타는 거잖아 나 타 보는 건가 봐 언니 아무도 안 타 있어 저기 사람 있잖아 어디 어디 아 나 타 있잖아 아 있잖아 아 내 사람이 있잖아 알았잖아 알았잖아 갑자기 한국 노래 들었어 드노 다비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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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ant to 다비치 The Korean best singer 네 한국에서 부리고 있는데 야경 너무 해 아 바로 가 아 딱 야경 보이면서 두 사람 나오면 딱 뮤비도 여기서 틀렸겠다 그리고 우리도 둘이잖아 You know what's that? 어? What is it? 아 This is 아 I know the place Last Christmas I in Korean saw you 어 나 기사 식당 찍는 거 같다 기사님들이 오늘 I like this one NC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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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ove Hong Kong City I love Hong Kong City Thank you brother Bye bye Thank you 야 여기 오랜만에 오네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홍콩에서 먹은 것도 제일 맛있었던 홍콩에서 먹은 것도 제일 맛있었던 고장마차 같은 놈이야 응 아 아 저 아저씨다 저 아저씨 H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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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 brother Me Oh okay 와아 아아 아아 저 저 저 땜에 한 손님 진짜 많이 왔던 것 같네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가 이제 가리비가 맛있고 여기 맥추가 너무 맛있어 보이던데? 맥주 영양아 되게 많아 맥주 여기 비둘기도 있네? 비둘기도 한글, 한글, 한글 달까요? 제기 품이 네,이에요 네블루스 플랜 1, 2, 3, 7 감사합니다 네블루스 플랜 감사합니다 홍콩에서 2승했어요 그것보다 가비치가 제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게 더 웃긴 것 같아 2 블루걸, 1 선더버 1 칠리 크랩 1 스칼로 오케이, 너희 생각? 땡큐 오, 먹겠습니다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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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시원하다 야, 이거 너무 맛있어 와, 역시 다 비치다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아니, 이거 밧칠도 예쁘고 너무 예쁘네 나 홍콩 너무 좋아 네가 쓰면 딱 걸려 오, 그렇지 냄새가 약간 미쳤어 또 어찌해? 이거 지금 다 쌍 마늘이지? 마늘이랑 가리비랑 당면이랑 올라가서 오, 너도 이런 거 해? 오, 그래도 할 거 다 하네 맛있어 보이는 건 봐 와, 미쳤다 음 언니 한국인 가즈야 너무 맛있어 와, 맛집 유튜버 강민경님이 마음에 들었다니 다행이다 야, 너무 맛있는데? 와 우와 너무 행복해 응, 행복할라 다행이다 가리비가 진짜 짝이긴 해 마지막 가리비 누가 먹어? 두 분이서 드세요 두 분이서 드세요 가위바위보 나 깨어진 거 아니었어? 너 깨어진 거 아니었어? 근데 이미 졌어 중요한 거 들었어 어, 앞둑지가 있었구나 아, 이미 졌어 TV 이거 코리아 알겠어, 알겠어 알겠어, 형님 오케이 호장 오션면허 하하 브라더 요, 요 피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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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거, 저거, 저거 이거 뭐야, 서비스? 아, 땡큐 왜, 나 종그라리 자기 혼자 훌륭해? 그게 아주 취한 거예요, 근데 니가 친 거야 엥? 야, 근데 내 숟가락이 어디 갔냐? 이거 다 없어져, 하나씩 너무 믿거든? 이 껍데기는 먹는 거 아니지? 아니지 치우스 나 따라주시려고 해 오, 시작해, 랄빠빵 랄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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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웃긴 게 아저씨가 처음 왔을 때는 담배 물고 그냥 했는데 이제 이제 담배 담배 내려주시네 넌 신이야 이제 대박이다 땡큐, 땡큐, 브라더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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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 광산박에 티비 그만, 그만 오케이, 오케이 아니, 내가 우리끼리 왔으면 호텔 안 해도 계속 있었을 거 같아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데 많이 왔는데 호캉스를 많이 안 해봐서 전 너무 좋았어요 아 아 아니 바람이 이렇게 살살 부고 야외에서 맛있는 음식과 노래 한 곡 하실까요 그러면? 나 그 되게 연예인들 그 소주 라이브인가? 아 채미스 라이브 채미스 라이브 근데 줄빈아 너 한 번 들어와 진짜 찐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아 근데 안 들을 수가 있나? 아 아 밝은 노래 어 옛날 느낌 나지? 그러니까 레트로 어 아 그 별 1 1 2 1 2 2 2 2 2 3 3 춤출이 높게 안아줄 수 있어서 그게 고마운걸요 내 사랑이 생겼네 약간 공공같은 느낌이야? 너무 좋은데요? 너무 좋아? 너무 좋아 나는 춤이 되죽게 그러면 지금 일단 공공여행을 왔고요 나 얼굴 지금 어때? 괜찮아요 괜찮이해? 안 빨개?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저희 들어가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나도 이거 해보고싶어 또지 내가 하면 안 돼 또? 네가 하고 싶어 랜탈 봐 싸우고 싶어 아 싸우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멋있어는 적 해야 돼? 어 오이 감사합니다.